이렇게 하네스를 채우면서 부서진 것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주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부러진 것을 미리 알고 이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한 것인지 그것부터가 티가 너무 나더라구요 그리고 저걸 연기라고 아무튼 이 하네스를 10년 가까이 사용했으니 부러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채워봤습니다 역시나 안되네요 자 반갑습니다 생활프린팅의 아하 나다라타입니다 오늘은 이름을 잘 모르는 이녀석을 만들어 하네스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기본 서포터를 사용하면 제거하기가 힘들 것 같고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출력되지 않을 것이라 직접 서포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신에게 물어보니 이녀석의 이름은 투터치 버클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기본 서포터를 사용하면 제거하기가 힘들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버클을 제거합니다 기존에 있던 버클을 제거합니다 깔끔하게 잘 출력되었습니다 별도의 후가공 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네스가 박음질이 되어 있어 다시 뜯기 귀찮아 심지를 끼우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순간접착제로 꼼꼼히 붙여줍니다 빵꾸가 났습니다 한 번 더 쓰려고 했는데 버려야겠네요 체결이 잘 되었는지 당겨봅니다 단단히 잘 체결됩니다 장갑이 붙은 부분을 스틱 사포로 갈아줍니다 무수한 분진이 발생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흡입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잘 빠지는지도 확인합니다 복들이로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도료도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버클을 눌렀을 때 발사되듯이 분리되는 것이 이제 하네스의 수명은 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영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